매일올레시장 어디냐 여기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매일올레시장이고 어디갔어? 아 덥다 오늘 날씨 아까 아침에는 어디로 간거야 올레시장 시장안에 버들집 버들집 아..올레시장이 버들시장 버들 아니 버들시장이야 버들집 버들 버들 아 저쪽이네 시장은 또 처음 와보네 근처라고 나오더라고 아 근처라고 나오더라고 아 여기구나 하 어 여기 해외적대기는 못 먹어 봤어 응 아 아 아 아 와 전복도 있어 아까 튜포에서 버질지 물어봤다 아니까? 응 돈으로 버질지 물어봤때잖아 야 올해시 형 하면 주시다고 또 그냥 주시네 먹어봐야지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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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도먹스랑 맛있지 야 진진하고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김하고 고기향이 돼지면 돼지 덥다 더 자 그러면 또 다른 여행지에서 봅시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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